안녕하세요.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상금을 받으신 다음에 이를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하신 토지수요유자일수록 자녀에게 보상대금을 증여하고자 하는 고민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수령보상금은 지속적인 출처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보상금을 바로 줘버린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금 증여세 문제가 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증여했을 때 수중자가 일정한 사유로 다시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지만 않은 게 증여재산이 금전, 즉 현금인 경우에는 증여세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증여가 이루어진 금전의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언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증여거래랑 반환거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이기 때문에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이 반환됐는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그러면 무상으로 대여했다. 이럴 때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절의로 대여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증여재산가액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요. 대출 금액에서 적정 이자율을 곱한 다음에 지금 2019년 세법상에는 4.6%가 적정 이자율입니다. 여기서 실제 지출한 이자를 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세관차원은 어떻게 증여가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산현황, 소비수준, 그리고 신고내역을 통합 분석하는 PCI 기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많이 증여세 추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증가액이 증가하고 소비지출액을 썼는데 그동안 신고된 신고소득이 그거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탈루세액을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과거 3년간 국세청 신고소득이 5억인데 재산증가액은 6억원, 소비지출액은 4억원이었다고 한다면 5억에 대한 소득에 대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탈루소득으로 돼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탈루 또는 증여의 탈루로 의심되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기간 동안 소비지출이나 재산증가액 합계액이 해당기간 동안 신고된 소득이 합계액보다 너무 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 2017년 9월 26일부터 투기가열지구내죠. 거기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꼭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관할 시군구청이 제출해야 되는데 투기가열지구가 뭐냐면 그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그리고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이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부터는 해당 입주계획서가 증여 상속 금액에 대해서도 써야 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도 기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보유주택 여부도 기입해야 되는 걸로 그 요건이 더 강화됐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만약에 불분명하다 그러면 관할관청에서는 이 취득 불허 또는 그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통보해서 이를 통한 증여세 세무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최근에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그 취득자금 소명을 통한 해명자료 요청 안내가 빈번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보상금을 경제적 자립도가 없는 자녀나 아니면 고령자의 부모 명의로 취득하는 건 조사 대상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